양소가 장난같은 건 준다. 오늘은 누리의 아이쿠 잘 보이게 누리의 우주 우... 어? 누리의 우주 이야기 리를 읽어줄까요? 요거 내 재미있겠죠 좀 힘드네요 피해가 아까 처음 보는 거예요 엄청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내 친구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해줄 거야 우주 신비한 우주 이야기를 말이야 정말요? 야오 작 꽉 작 바다 집으로 출발 저 멀지 저 멀지 벌들이 하나 둘씩 멀어져 갔어 나는 내 내 기분 좋은 꿈 꾸는 기분 이었어 자 우주 자 우주를 탐험 한 소 한 소감비 어떻게 어떻게 나오신게 꼭 재미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이랑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다음에는 친구들 또 데리고 오자 저기 비숨에 보이는 벌 두 개 별 두 두 개가 아니 두 개가 바로 청왕 성과 해왕 성 이 야 꼭 삼종이 같았어요 그래 그런데 조금 더 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기 청왕성 이 난다 맞대요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실제네요 실제 실제 모습이네요 그쵸 실제 이거 읽어줄 거예요 말까요 알겠어요 읽어줄게요 아르 탈 티 스 호 이름이 아르 탈 티 스 호요 이렇게만 읽어줄게요 미국 발 사한 우주 왕복 선 으로 사 아니 런시아 우주 정 과 정인 미르 엔 아이 얼 에 걸 한 모습 이다 요건 요건 잘 못 읽어서 그래서 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엔 요거 음미 가요 음 음미 랑 엘 오리 랑 이렇게 봤어요 요거 잘 요거 용어다가 잘 몰라서 그래서 모르고 봤어요 죄송합니다 오 여기도 실제가 많네요 목성 다음에 있는 이 별은 소성이야 소성의 디디는 수많은 멋진과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난다 꼭 홀로 라 오프하는 것 같아요 하하 목성에도 빙습한 티가 있는데 토성이 훨씬 멋있지 자 이제 쌍둥이처럼 닦는 법이 어디를 찾아가 볼까 요거 읽어줄까요 요거 읽었으니까 나는 읽어줄게요 아 자 여기는 목성이야 태양계에 있는 해성 중에서 가장 큰 별이야 다 가는 띠디 가진 목성은 반개 같은 가스가 모여서 만든 어진 벌이 난다 반개요 오해 지구 다음에 있는 이 볼 냄새 절이는 화성이야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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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사람들은 이웃고 등 갔을 거시 있었어 누군가 살고 있을 거라고 깍겠지 진짜로 누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금석 다음에 있는 별이 바로 지구야. 많은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 우와, 너무 예뻐요. 물공기 때문에 색이 예쁘게 보이는 거란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 바로 수릉이야. 태양은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고 이곳이 많이 춥고 어서 다들 별로 가요. 아저씨 우주선을 빠르게 이동시켰어. 아저씨 여기는 어디예요? 해가 뜨기 전. 개이 빛나는 별 바로 김성이야. 특별이 다 놓고 보듬단다. 그런구나 새벽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떠나볼까? 나는 눈 앞에 펼쳐진 관객이 너무 신기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탐험을 시작해볼까? 멋진 수선으로 출발! 우주선은 공작 우주선을 한 개 달아갔어. 저기 가장 큰 게 태양인데 아주 뜨거워. 여러 개의 천재가 태양 주회를 돌고 있네. 아저씨는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갔어. 마당 한 구석에는 우주선이 있었어. 이걸 타고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주 탐험을 떠나는 거야. 야, 신난다. 얼른 가요. 아저씨가 나는 우주선에 올라탔어. 방위에는 신기한 것들이 아주 많았어. 한쪽 별에는 태양계 그림이 걸러 있었지. 우와, 이건 뭐예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란다. 실제로는 보기니? 네, 그럼 따라 곧 놀아. 오늘 날 아저씨가 나를 불렀어. 앞집 사는 꼬마구나. 저 꼬마 아니에요. 미안. 그래, 미안. 그래, 미안. 하고. 나, 나 어디 집에 놀러 오지 않겠지? 나는 꼬마. 나는 꼬마라는 말에 화가 닿지만, 아저씨 집에 가보기로 했어. 우리 옆에 집에는 전부 다 아저씨가 살아. 아저씨는 옥상에서 하루 종일 방원격으로 하늘을 쳐다봐. 아빠, 무엇을 보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 떙! 라고 거꾸로 읽었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노 smooth. 예,agram역 sei WOW 까꿍 울 manner 다 거꾸로 익었나요? 다 거꾸로 익었나요? 맞나요? 하튼 이거 좋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빠빠이!